뭔가에 부딪혔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들이받았나 운전대에 얼굴을 묻은 채 길게 힘호흡을 했다 얼마나 과음을 했는지 내 술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마에 따끈따끈한 액체가 흘러내린다 힘겹게 차문을 열고 나와 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3시 서 있을 힘도 없어서 카드레이를 등지고 자리에 앉아 몸을 쉬었다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사고 후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멀리서 경광등을 반짝이며 달려오는 차량이 보였다 아저씨 괜찮아요? 술 많이 마셨구만 술 많이 마셨구만 아침에 차 찾아가시오 뭐? 뜬금없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견인차였다 경찰이 아니었다 이마 찢어졌네 병원 빨리 가보시오 견인차가 멀어지는 소리로 그가 이곳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군 날씨가 무척 쌀쌀했다 나는 코트를 꽉 움켜쥐고 체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아저씨 좋아요 나도 추워 정신이 혼미하여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아저씨 좋아요 나도 춥다니까 갑자기 확 짜증이 밀려와 고개를 치켜들고 소리쳤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니 옅은 안개 속에서 가들의 일을 따라 웬 낯선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이 결코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원피스를 입은 온몸이 물에 젖었고 청백색의 피부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검은 눈과 긴 생머리 갑자기 체내의 모든 알콜이 분해되는 것처럼 나는 정신이 확 깼다 점점 더 다가올 때마다 선명해지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피부가 심하게 벗겨져 있었고 피부 밖으로 노출된 뼈가 보였다 아저씨 총하여 터진 왼쪽 뺨 사이로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뭐야 가까이 오지마 바로 그때 에이바야 아저씨 낯선 남자의 부름에 나는 고개를 획 돌렸고 택시였다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다 아무 병원이나 가요 빨리요 흐려진 초점이 윤곽을 잡아가자 경찰 복장을 한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김성태씨 경찰서로 이송된 나는 시무룩한 표정을 유지한 채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다 서른도 안된 젊은 양반이 경력이 화려하대 잘생긴 외모와 부잣집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에겐 여자들이 많이 따랐다 그리고 내 생활은 단잡해져만 갔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몇 개월 실형을 살아본 적도 있고 조폭 여자를 건드려 살해 위협을 받아본 적도 있다 아직까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썼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어쩌면 지금 철창 속 어두운 골방에 처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아저씨 뭐 하나 물어봅시다 뭐요? 견인된 차 어디서 찾았습니까? 뭔 소리야? 당신 차 사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구먼 대답하는 경찰 뒤로 무언가가 보였다 벽보 속의 여자 어디선가 본 낯익은 얼굴 긴 생머리 짙은 눈썹 저 여자 어제 봤어요 내 말 한마디에 나는 교통계에서 강력계로 넘어갔다 강력계로 넘어가자 조금 전에 교통계 조사가 얼마나 친절한 대우였는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 강력계 형사들은 눈빛부터가 달랐다 너 이 여자 본 곳 어디야? 내 말 한마디에 20여 명의 의경들과 강력계 형사팀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그 여자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뭐가? 물에 빠져 한참 뒤에 발견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에 여기저기 살이 뜯겨 있고요 물에 젖은 원피스 물에 젖은 원피스 차림으로 저한테 춥다면서 발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나는 그 여자가 머리에 떠오르자 소름이 밀려왔다 너 귀신 볼 줄 알아? 예? 사람 같지가 않았다면서?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고 현실적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귀신을 그런데 이 형사들의 반응은 뭐지? 한술 더 떠 귀신 볼 줄 아냐는 질문은 또 뭐고? 여깁니다! 한 의경의 외침에 모두들 먹이를 발견한 승냥이 때처럼 불숲 사이에 긴 선을 그으며 한 곳으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천 정화조가 눈에 들어왔다 시뻘겋게 녹슨 정화조의 뚜껑이 열려있고 부패되어가는 한 여자의 시체가 보였다 더욱 나를 경악해 만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썩어가는 이 시체가 어제 나에게 살아서 걸어왔던 그 여자라는 것 갑자기 내 입에서 구토가 쏟아졌다 너 음주운전한 거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집에 돌아가면 항상 핸드폰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 저 보내주시는 건가요? 그래 그런데 필요하면 다시 부를 거야 근데 강력계에서 왜 이 여자를 찾고 있었죠? 김나연이라는 여자인데 실종 신고 받은 지 3개월 됐다 실종 사건을 왜 강력계 형사가 조사하죠? 살해당한 거예요? 국과수 조사가 끝나봐야 돼 제가 귀신을 본 건가요? 너 나하고 사건 조사 한번 할래? 갑작스런 그의 제안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나도 이 사건의 내막을 모두 알고 싶었다 박 형사가 차에 올라타며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수사팀은 대규모의 신종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소하고 수사에 착수했어 그 조직은 몇 개의 나이트클럭과 고급 스탠드바를 운영하고 있었지 거기엔 얼굴 마당격의 여자가 있었는데 미모가 얼마나 출중하고 요염했는지 그 여자 때문에 매상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군 그 여자가 바로 네가 찾아낸 김나연이라는 여자야 근데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조직이 운영하는 스탠드바 그곳에도 분명 시체가 숨겨져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몰라 이제부터 네 눈으로 알아봐야지 스탠드바는 화려한 입구가 인상적이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검은색 양복의 건장한 청년들이 경계하듯 눈빛을 쏘았지만 박 형사는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잠시나마 시간을 벌었다 시간 없어 시작해 의자와 탁자를 쌓아 올리고 그곳에 올라가 준비해온 공구로 우리 키의 1.5배 정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구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좁은 환풍구 통로가 열리자 나는 쌓여진 탁자와 의자를 타고 올라갔다 통로 안으로 몸을 집어넣자 무릎을 꿇고 기는 것도 모자라 몸을 완전히 눕히고 퍼복으로 기어야 할 정도로 좁았다 실내의 불빛으로 부터 멀어지자 통로 안은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었다 유일한 빛이라고는 이베문 손전등에서 나오는 가늘다란 빛줄기뿐 그런데 갑자기 손전등에 빛이 닿지 않는 저 어둠의 통로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다 작지만 그 괴상한 소리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 소리가 어느정도 가까워지자 그제서야 나는 그 소리의 정체가 지금 내가 배를 밀고 전진하고 있는 소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 앞에 어두운 통로 속에서 누군가가 기어오고 있었다 잠시 후 그 무언가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음이 느껴졌다 입에 물려있는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 여자다 난 이 여자를 교통사고가 난 날 병원 안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의 창백한 얼굴에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시뻘건 피가 수많은 세로선을 긋고 있었다 귀 밑까지 찢어진 입은 활짝 웃고 있었고 치아가 유난히 하였다 그 하얀 치아 틈으로 흘러내린 핏물이 보였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 손전등이 물려있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버블탭을 통해 다시 만나본 하드로님의 안개 어떠셨나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버블탭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버블탭이 뭔지 궁금하시죠 버블탭은 글과 그림 영상 사운드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컨텐츠 플랫폼인데요 베테랑 작가부터 신의 작가까지 개성 넘치는 이야기와 멀티미디어 에셋이 결합된 오리값 넘치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나도 작가가 되고 싶다면 누구나 콘텐츠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 직장인이라 시간이 부족하다 걱정마세요 버블탭 스튜디오에서 캐릭터 배경 사운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에셋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만든 콘텐츠를 연재하거나 자체 공모전에 참여한다면 어쩌면 나도 작가 대비 가능? 콘텐츠를 즐기는 것부터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이 쉽고 간단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버블탭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권 상품 2권 2권 4권 3권 감사합니다.